네 썬데이탐 시작합니다. 보스 AW3입니다. 다이나믹 와우네요. 와우 색깔 너무 예쁘네요. 이게 뭔가 금색인데 약간 펄감이 살짝 살짝 있는 질감으로 색이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디케이랑 매뉴얼 그리고 센스. 모드들이 이렇게 있네요. 샤프 다운 업 이렇게. 볼륨 휴머나이저도 되어 있고요. 기타 인 베이스 베이스도 사용할 수 있는 와우예요. 무게도 볼게요. 410g. 보스 와우 이게 오토와우 느낌으로 되어 있는 거라서 사운드 질감 같은 거 궁금하긴 합니다. 그러면 사운드 들어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썬데이탐의 송지화입니다. 네 리브 도우미 김병호입니다. 네 보스에서 나왔어요. 다이나믹 와우 AW3. 얘는 오토와우죠? 오토와우죠. 오토와우죠. 역사도 되게 오토와우가 나온 다음에 되게 와 이거 진짜 신기하다 라고 했었던 것 같아요. 편하죠. 편한데 그 고등학생이 뭘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게 이 피킹에 이거 이 다이나믹으로 그거 속에 이제 이게 와우 소리를 내는 건데 엄청 힘들더라고요. 네. 와우가 안 먹어 아무리 세게 쳐도 안 먹고 그래서 야 이런 거 그런 걸 조절하나 보다 해갖고 이렇게 노브 돌려보고 그래갖고 한참 갖고 놀았는데 그리고 역할을 가장 세게 해서 보통 하죠. 왜냐면 마음에 안 드니까 손이 안 쳐서 깽깽! 이렇게 해야 와우 좀 걸린 것 같고 느낌이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거 그거에 비해서는 한 20배 정도 발전한 것 같아요. 오 진짜. 이 지금 센스티브한 이 질감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좋죠. 여기 뭐라고 막 영어가 한 글자에 써 있는 거 보니까 이게 뭔가 하고 물어보려고 하니까 지하양이 바로 알아내네. 아에이오로 써 있습니다. 네. 그래서 와우 하면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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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모음으로 우리가 소리 낼 수 있는 것들을 모아 넣어서 이렇게 또 조합을 시켜놓은 것 같아요. 제가 그럼 와우 사운드 좀 정리를 해 볼게요. 들어볼게요. 여기 디케이이 있고요. 매뉴얼이고요. 센스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모드가 있어요. 업, 다운, 샤프 그리고 여기에 휴머나이저 그리고 템포가 있습니다. 템포는 이제 연주 템포에 따라서. 따라서 계속 밟었다 열었다를 반복합니다. 홀드를 해 놓으면. 템포에 맞춰서 이렇게 해 놓더라고요. 자 그러면 우선 지금 업으로 맨 위에는 업으로 한번 해 놓고 사운드 먼저 들어 볼게요. 세게 칠수록 이렇게 밟는 거죠. 네. 여기 센스노브가 있어 가지고 이거의 그 감도의 세기를 얘가 지금. 더 세게 쳐야 되구나. 뭔가 톤 느낌이에요. 센스 느낌은 그렇죠? 네. 톤이 왔다 갔다. 오우. 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다운으로 가면요. 업하고 또 반대가 되겠죠. 세게 칠수록 이렇게 드는 거죠. 아니 감도가 너무 좋아지지 않았어요? 아니 감도도 좋고. 레인지도 넓어졌고. 내가 밟는 거 같아. 이걸 이 손으로 밟는 거 같아. 오우 좋네요. 자 그리고 샤프 가겠습니다. 샤프. 오우 여가가 되게 높군요. 오우 네. 这一位 哇… 200배 이상 좋아진 거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되게 좋네요 그리고 이제 대망의 업다운 샤프는 그 질감이나 색깔 와우의 색깔을 좀 관여한다 하면 여기는 휴머나이저라고 해서 여기서는 이제 여기에 있는 알파벳 아예이오우에 대한 사람의 목소리를 본따서 진짜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띵치는 그 앞에 음이 센스에서 나오는 음이고요 그 뒤에 음이 매뉴얼에서 나오는 음이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지금 이혜인데 이혜 이혜예요 그리고 맞춰볼게요 제가 어디로 하면 오이 어 맞아요 오이 그리고 아예 네 맞아요 아예 아 청각이 굉장히 좋으시군요 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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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해봐요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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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는 입모양이 같이 따라가게 되네요 오이 오이 그 롤링커츠라고 그게 이제 아이리라고 기타 치는 친구가 있어요 우리 롤링커츠에 그 친구가 와우 밟을 때 저는 너무 예쁘거든요 왜냐하면 와우 밟을 때 이러면서 해요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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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을 같이 한단 말이에요 그게 너무 예뻐 보여가지고 아 아이리 빨리 그 토크박스 사다드리세요 엄청 잘하신다고 아이리 와우 진짜 예쁘게 밟는구나 생각했었는데 이걸 사다 주시는데 아 그래요 그러면 얘는 같이 노래할 거야 우이 야 이거 진짜 우이다 우아 이거 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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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아 이거 입이 따라하게 된다니까 아 이거 너무 귀엽네요 아 좋다 이거 이걸로 그럼 쬡쬡이를 그냥 하면요 우아로 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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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웃집에서 오게 뭐하세요? 왜 소리를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것도 휴머나이저로 했을 때 지금 톤이요. 되게 드라이브 톤이 걸렸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거 얘들아 걸어놓고 여기에서 휴머나이저로 가면 더 세지는 것 돼지 소리인데 돼지 소리? 이야 벨걸 다 벨걸 다 한다 진짜. 얘들아 다시 끄고요. 너무 재밌네요. 휴머나이저로 너무 재밌네요. 마지막으로 템포 있는 쪽으로 가면 얘는 지금 연주하고 있는 이 템포에 맞춰서 얘가 자동적으로 진짜 오토와우처럼 와우를 밟았다 떴다. 네. 밟아주는 건데 지금 이 템포를 계속 유지하고 싶으면 이게 지금 지정이 된 상태에서 프레스가 된 상태에서 2초 동안 눌러주면 됐네요. 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 박자대로 홀드가 돼서 계속 이 박자 그대로 와우가 밟히고 있는 네. 그런 효과입니다. 어 계속 또다 누르고 있으면 그대로 왔네요 야 이거 재밌다 이게 그냥 와우랑 다르게 뭔가 기능적인 면들이 추가가 되어 있으니까 약간 오토와우인데도 그냥 뭐 하는 거지가 아니라 색깔별로 기능별로 그리고 나중에 그냥 진짜 홀드와우까지 뭔가 다양한 기능이 있어서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오토와우 별로 볼 거 없는데 이거 볼 게 너무 많은데 그러네요 얘 가격대가 기분 좋은 가격으로 22만 9천원에 되어 있습니다 이건 휴머나이저 값이네요 아 그리고 또 하나 그냥 추가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에 익스플렉션 페달 컨트롤 페달을 할 수가 있어요 아 그렇죠 그러면 더 그래서 여기에 진짜 와우처럼 내가 밟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베이스 용도 있다는 거 베이스가 진짜 화끈할 것 같아요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네 화끈할 것 같아요 베이스도 전용이니까 기타랑 베이스랑 뭐 베이스라서 역가가 적고 이런 게 아니라 베이스도 되게 사운드가 좋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베이스 치시는 분들 정말 와우 찾는다 오토와우 같은 거 좀 하고 싶다 하면 이해 구입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자 한줄평 주시죠 그 와우 오토와우도 좋지만 그냥 우리 크라이베이비나 토크박스나 등등 먼저 해보시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줄평이 고등학생 이하 관람 불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하 막 남용하지 마라 네 남용하지 마라 오토와우의 베스킨라빈스 아 그렇습니다 네 골라먹는 재미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베스킨라빈스 네 31 네 일자를 하나 더 붙이면 되겠네 AW31 아 31 아 이거 사인펜으로 일자를 하나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자 그러면 점수 주겠습니다 얘가 229,000원이에요 근데 생각보다 오토와우에서 저는 오토와우 중에서 네 좋습니다 되게 베스트 느낌이 조금 있어가지고요 몇 대 몇 8.0 네 7.0 저는 7.0 준 이유가 아까 비슷합니다 8.0 주면 네 고등학생들이 다 살까봐 아하 근데 오토와우를 살거면 저는 얘를 추천해요 네 오토와우 중에서 조금 비싼데 뭐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네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좀 넓으니까 여러분들 골라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리스트도 좋지만 베이시스트는 고등학생들이 사도 됩니다 그쵸 저는 조금 자기만의 독특한 색깔을 좀 표현하고 싶으면 이거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보스의 다이너마이크와우 AW3 네 함께 봤구요 다음 시간에는 오 몰티 몰티 오 이뻐요 잘생겼어요 잘생겼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더 멋진 기호와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힘이 됩니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